반갑습니다. 2주차, 3차시 행렬과 텐서,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행렬, 행렬이란 실수 또는 복소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, 엔트리들의 array라고 얘기합니다. 행렬은 벡타를 여러 개 쌓아서 만든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아까 데이터들을 벡타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이 데이터들을 각각의 행으로 배열해서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 A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. array들을 행과 열로 배열한 A를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 가로를 행, row라고 하고 이 열을, 컬럼을 이 행렬의 컬럼이라고 합니다. 이 행의 개수가 m개고 열의 개수가 n개인 그런 행렬은 크기가 m by n인 행렬이라고 부릅니다. 따라서 앞에서 본 이런 행렬은 1 by n 행렬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컬럼 벡타는 m by 1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, row 벡타 행은 1 by n 행렬, 또 컬럼은 이렇게 m by 1 행렬의 특별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텐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이 행렬들, 흑백 행렬은 흑백 행렬은 예를 들어 이 밝은 데는 100으로 주고 검은 데는 0이라고 해서 그 숫자로 색깔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런 흑백 이미지는 이 숫자들로 1부터 100까지의 숫자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행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컬러 사진을 표현할 때는 RGB 컬러라고 레드색 행렬과 그린색 행렬과 블루색 행렬들을 섞으면 그러면 컬러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 컬러 이미지는 행렬들의 겹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3차원 행렬, 이 3차원 행렬을 우리가 표현하는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를 우리가 텐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디지털 이미지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픽셀이라는 이미지의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활용하는데 따라서 흑백 이미지는 하나의 행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컬러 이미지는 RGB 컬러를 이용하여 3차원 행렬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3차원 행렬 같은 그런 큐브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3차원 텐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더 이상의 고차원 텐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행렬 연산에 대해서는 행렬들, 아까 우리가 실수, 벡타 연산에 대해서 했듯이 스칼라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벡타 에디션도, 행렬의 에디션도 성분들끼리 바로 더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이 행렬의 곱셈은 다음과 같이 2x3 행렬이 있으면 거기에는 3x 무슨 행렬을 곱해야만 정의가 되고 즉,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곱하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정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2x3 행렬과 이런 3x2 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2x2 행렬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곱셈 외의 나머지 성길들은 그 이전에 배운 벡타에 대한 그런 연산과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은 또 실수 연산 성지대 다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단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로 배운 내용은 행렬 두 개가 곱해졌을 때 얻어지는 행렬 이것이 새로운 그런 개념입니다. 이 행렬 연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.